어? 저기 케이크 있잖아. 오늘 누구 생일인가? 민호야. 어? 저기 케이크 있네. 누구 생일이지? 민호야, 우리 생일 놀이 하자. 그래, 누나. 내가 누나한테 생일 노래 불러줄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 좋아. 내가 촛불 부는 것처럼 해볼게. 하나, 둘, 셋, 우. 와, 재밌다. 그나저나 케이크 보니까 빨리 내 생일이 됐으면 좋겠다. 왜? 빨리 형아가 되고 싶어서? 아니, 생일 되면 내가 갖고 싶은 거 엄마가 선물로 사주잖아. 나 멋진 자전거 갖고 싶단 말이야. 뭐야, 그거 자전거? 난 내 생일 때 아빠한테 귀여운 강아지 사달라고 할 건데. 오, 강아지. 좋은 생각이다. 그래도 난 밖에서 자전거 타고 신나게 달릴 생각하니까 그게 더 좋아. 흠, 난 귀여운 강아지랑 산책도 하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하,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난다. 얘들아, 할머니 생신이셔. 빨리 케이크 챙겨서 할머니 집으로 나갈 척게 하자. 아, 할머니 생신이구나. 아, 나 강아지 필요 없어. 나는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해. 오늘 가서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꼭 안아드려야지. 오, 나도 나도. 자전거 말고 할머니가 더 좋아. 우리 빨리 준비하자, 누나. 그래, 그래.